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간만에 우리 하트 한번 그려볼까 이번에는 청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색깔을 저는 핑크였죠 의미 뭔지 알죠 활력수입니다 부탁합니다 좀 올려봅시다 자 오늘은 수능완성 13강 무관한 문장찾기 있죠 그거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문두에 당연히 주제문 같은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죠 이런 얘기 나올테니까 잘 보고 답을 고려한 얘기죠 그럼 대개 보면 뭐야 정답은 반대의견인 경우가 많죠 반대의견을 갖다 얘기하던가 아니면 완전 3000%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의견 대개 이것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당연하죠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청색으로 했는데 이 색깔과 지난번에 핑크색이랑 구별했을 때 핑크색 이거였죠 주제문 어떤게 더 나은지 의견이 있으면 답글 남겨주시면 참조할게요 알았죠 오늘은 일단 청색 달도 더우니까 한번 가보자고 됐나 자 보도록 합니다 사회가 강조를 한대요 뭘 강조하냐면 능력 뭐에 메인스테이 중심이죠 자아 가치의 중심으로서 능력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능력 중심주의라서 이 말이죠 능력 중심 주의 라 서 그 얘기죠 됐습니까 diminished 이게 의미상이죠 예죠 그러니까 감소되어진 감정이라고 이해되니까 이해되있죠 감소되어진 느낌하고 그 다음에 뭐 수치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 원투에요 바로 쳐줄거에요 이렇게 생겨났다요 과거 분사주의 이게 지금 생겨났습니다 뭐 이후에 뭘 따라서니까 실패한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대는 거예요 어떤 실패 제한할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뭐 낮은 능력 이걸 하이라고 쓰면 문맥상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사회가 능력 중심주의라서 어떤 이제 자아에 대해서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기가 꺾인 거죠 그리고 막 창피해 막 이런 것이 생겼대는 겁니다 뭐 이후에 실패한 다음에 뭐 낮은 능력을 암시할 수 있는 어떤 실패가 생기면 그 이후에 기가 팍 죽어서만 한다 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걸 능력을 갖다 키우는 얘기를 뒤에 할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그냥 반복할 건지는 아직 모르죠 이해됐죠 자 이거는 흐름과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르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맞아떨어진대 그 경우라는 얘기니까 considerable 상당한 노력이 뭐 했을 때 되어졌을 때 소비 되어진 거니까 그죠 되어졌을 때 그리고 뭐가 없을 때 there are no circumstances 어떤 뭐가 없대 환경이 없대 어떤 사람이 의지할 만한 즉 두통거리 때문에 실패했다는 등 감정적인 어떤 업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등 시끄러운 공부환경 때문에 실패했다는 등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명거리죠 변명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안다 자기 존중감에 팍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핑계거리 같은 거는 뭐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변변치 않는 실적이 나와도 그때 몸이 아파서 그랬어 이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줄여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창피하고 자존중감에 팍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거죠 왜 능력중심주의라서 됐나요 자 where it is impossible it 비동사 형용사는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죠 자 two point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말이죠 뭐의 의지에 몇몇 mitigating 조금 완화시키는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뭐야 변명거리죠 그죠 이것도 역시 변명거리를 얘기하는 거겠는데 결국은 되셨습니까 변명거리에 의지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변명거리 which you might explain 설명해 줄 수도 있는 뭘 설명해 시원치 않은 실적을 맞아요 더 링크 그 관계 무슨 관계 비트윈 풀 퍼포먼스 변명치 않은 실적과 낮은 능력 사이의 그 관계는 뭐한다 흐려진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변명거리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능력중심주의 사회라서 조금 뭐가 실적이 안주면 기가 팍 죽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알리바이 결국은 뭐야 이게 핑계거리지 변명거리 핑계거리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 게 없으면 the possibility 가능성 of performance 그 잘못된 수행 능력의 가능성은 즉 실패할 것 같아 그것은 훨씬 더 무섭고 위협적이 되는 거죠 당연히 it 있으면 틀려 틀립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안답니다 뭐랄아 대절을 당연히 왔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것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상황이 이끈다고 낫는다고 많은 문제를 낳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it may not be surprising 데트야의 사실이라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not surprise니까 당연하다라고 해서 하면 되죠 데디야는 당연합니다 즉 그게 뭐야 having a lowest sound of earth 낮은 자아감을 갖는 것이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the highest predator 가장 높은 예측 변수가 된다 예측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뭐해 developing 발달시키는 불안과 우울감 이거 갑자기 뭐를 넘어간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결국 무슨 얘기야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야 불안과 불안과 우울증의 뭐가 된다는 거니 원인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어 지금 뭐야 능력 중심지라서 자존중감이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 이게 지금 답인 거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결론은 뭐해 낮은 능력의 결론은 된다 뭐 all the more 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뭐하면서 실패가 계속 누적되면서 accumulate 하면 축적되다 이 말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 결론이란 게 결국 뭘까요 이 결론이란 게 뭘까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뭐로 이끌어질 때는 얘기야 자존중감이 내려간다는 그런 결론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그냥 이건 소재이면서 주제를 겸했네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실패로 인해서 저하되는 자존중감에 관한 얘기를 시조일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이 중간에 뭐야 이런 거는 불안과 우울증의 원위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내용이 확 바뀐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 있어 없어 있죠 사람인데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믿검으로 써야지 열등감 있고 난 찌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아주 찌질했던 거 있죠 왜 이렇게 어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너무 진지한 거 있어 있어 없었어 있단 말이야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순간에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지나다 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갖다 발목 잡고 있는 어떤 나쁜 생각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훌훌 나중에 다 털려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뭐야 무시해버려 이해 됐어 지금 너희들은 고3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만 공부해야 돼 앞으로 보고서 철저하게 여러 감옥 골고루하게 편식하지 말고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알았죠 여담을 한번 해봤어 됐나 다음 넘어갑니다 1번 출발한다 좀 올려야 되겠네 그죠 자 이것도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부모든 아니면 Threshold 요까지가가 뭐냐 요까지가가 문지방이죠 문지방 그게 문지방을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성인 문턱으로 딱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든 간에 우리는 공유한대요 뭘 공유합니까 문화적인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회생활하는데 룰이 없으면 큰일나지 그럼 힘센님이 최고게 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룰이 있어요 What feelings and behavior as expected 무슨 감정과 행동이 기대되어지는 입장이지 기대되어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감정과 행동이 수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룰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쨌다고 우리는 공유합니다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데 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까요 언제 청소년기죠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What we should become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뭐 할 때 그것이 뭐야 청소년기겠죠 청소년기가 끝났을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어쨌다고 지금 어떤 특별한 건 없어 지금요 그렇죠 전개하면서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흐름 문제치고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느낌이 빡빡 안 오잖아 그렇죠 자 repeatedly 반복적으로 부모님들은 묘사한대 자 아이인데 어떤 아이 19세 20세 21살짜리 애를 갖다가 뭐로 묘사하는 거야 전부 컸어라고 묘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이 전부 컸다는 이 용어는 뭐냐면 꼭 수반한데 바이담에 나오는 것의 결과를 낳는다 이거죠 즉 flick of the hand 손을 갖다 휙 후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우 19살 20살 21살 그냥 휙 지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뭘 암시하는 거래 가리키는 거랍니다 하 어떻게 성장한 아이가 금방 자기 것을 떠나는 거야 그걸 암시하면서 아우 쟤 19살 20살 21살 갔더니 금방 떠나버렸어 라는 식의 표현을 부모님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으흠 그런데 어쨌다고 자 이거는 그냥 뭐 문장 놓게 만약에 being 21 20살 된 것이 의미한다면 어른이 된다는 걸 그리고 만약에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한다면 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 부모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는 걸 의미한다면 이제 조금씩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면 그것은 뭐다 모욕적이다 수용하는 것은 이 필요성 이 필요성 이런 게 뭐야 그러면 이 필요성 이런 게 뭘까요 풀어 써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필요성 이런 게 과연 무엇일 것이냐 뭘까요 부모님이 불필요하다 뭐 그 말이겠죠 부모님이 불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의미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의미예요 틀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필요가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좀 올려야 되겠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셀프인스템 그들의 뭐는 자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뭐로부터와 배우는 거로부터 뭘 배우 느낌이 벌써 이제 자아감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이거 좀 그 얘기잖아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죠 자 네가 누군지 접주동이니까 Who are they 이게 답이긴 하지만 문법적인 게 생각이 나서 해본 거야 이거 좀 틀려 모함으로서 봄으로서 그들의 인서피션 불충분성이죠 그리고 선택한다는 거죠 뭐 좋아하는 걸 스스로를 이해됐습니까 어허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내용이 확 뭐였다고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벌써 답이지 뭐 자 이현아입니다 지금 내용이 뭐였어요 자제 나이가 들면 부모 교체로 아이들이 떠난데 그랬다고 그것이 부모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거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5부 쓴다 5부 쓴다 5 쓰는 게 아니야 그것도 조심할 필요 있어 없어 있지요 you got it 자 그 다음에 when this dependence 이 의존이 틀려 보일 때 잘못돼 보일 때 그 아이는 뭐한다 고통을 받는대요 뭐로부터 고통받아 새로운 형태로부터 뭐 분리불안의 고통을 받게 된데 그러니까 뭐야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정리 한번 해볼까 나이가 들어도 뭐 이것도 뭐 그대로 소재이면서 주제로 바로 들어가 있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너희들 지금 젊으니까 아니 이제 골3이니까 내년에 대학을 이제 타지로 가게 되면 떠나잖아요 한 달은 괜찮던 데 선생님이 날 보니까 근데 한 달 지나면 집안 분위기가 더 그립고 좋아 그런 건 있더라고 참조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코피터지가 공부해야 된다 힘내서 알았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늘어져가지고 계속 날도 더운데 좀 천천히 이러면 정말 네가 원한 대학이 안 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 보여주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힘내세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좀 올립시다 자 출발합니다 앞에 문장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이트 비동사 형용사니까 가주어 진주어야 이거 두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건데 이게 성격의 형용사 아니니까 5불 쓰면 틀리죠 성격의 형용사일 때는 이걸 쓴대매 오케이 오케이 자 흔하대요 뭐가 흔할까요 부모님들이 스트리밍라인 스트리밍라인은 유선형으로 만들다 뭐 이 말이잖아 그게 유선형이란 건 뭐야 저 안 밖에 배가 잘 나가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간소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아이들을 갖다가 특별한 스포츠 또는 어떤 시합에 그쪽으로 뭐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흔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골프 체질인가 봐 막 이래가면서 우리 애는 축구 체질인가 봐 이래가면서 아이를 갖다가 그 스포츠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스트리밍라인 즉 유선형으로 아이를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많대 이해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이겠죠 존이는 말이야 원한다 뭐 NHL에서 무슨 뭐 하키그 시합이죠 거기에서 하기를 또는 매우리 애는 말이야 우리 딸은 이래가면서 원한다 축구선수가 되기를 축구선수였어 어허 그리고 가져오기를 집으로 올림픽 금메달 가져오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딸이나 아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떤 거 하는 거야 아이들을 갖다 어떤 스포츠에 시합에 잘 매끄럽게 는을적으로 임하도록 도와주는 게 흔한 광경이래 그런데 어쨌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전개되는 거죠 두 경우에 즉 아이가 하키를 하든 아니면 축구선수를 하든 부모님은 이제 전개가 되네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야 어떤 스포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 골프 엄청 좋아해서 애가 막 아니면 어렸을 때 애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애가 아니면 어렸을 때 하키를 너무 좋아했어 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뭐로 착각한다는 거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벌써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어떤 코치 받는 거나 기술 발달 같은 걸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안 되는가 원닷을 맞추게 한다는 거죠 특별한 한 스포츠 즉 이제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여기에 네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골프면 골프 축구면 축구 학교만 할게 여기 올인해야 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경향이 있다 벌써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썼으니까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아마도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계속 밀어라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목격해왔수 아이들을 뭐 그렇게 어린아이 뭐 한 6살 정도 되네 글을 봤는데 그의 육체적인 발달이 뭐 맞춰져 있대요 맞춰지는 입장이니까 아예 짓으면 틀립니다 뭐 특별한 동작 어떤 스포츠 축구면 축구 뭐 아까 얘기했던 학기 하면 학기 뭐 이런 거에 그걸 잘하기 위한 특별한 동작만 계속 연습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거 잘 봐 이거 홈 쓰면 틀려 왜 그럴까요 이게 얼핏 보면 뒤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목적격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잘 봐봐 관대 소유격 이 후지가 소유격이잖아 지금 맞아 우측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목적격일 때는 우측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봐봐 소유격 얘는 그냥 뭐뭐의 선행사의 그 소유격 역할만 하는 거 그 우측부터 요기부터는 끝까지가 뭐야 요 부분이 뭐라는 거야 요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같은 걸 쓰면 큰일 나 이해 됐어 안 됐어 잘 기억해놔요 소유격은 그냥 명사를 단순히 뭐야 꿈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소유격 소유격 다음에 있는 명사부터 끝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되어있니 낚이지 말고 알았지 됐죠 다시 한번 우리는 목격했던 아이 6살짜리 애를 목격했는데 그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이 육체적인 발달이 맞춰져 있대요 오로지 한 스포츠에만 유리하도록 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 얘기 나와야 돼 이게 전문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한쪽에만 맞추는 거겠죠 그것은 필요하대 지금 얘기가 아닌데 이거 하니까 벌써 이상하잖아 뭐해 achieving 높은 수행 능력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대 전문화가 어디에서 in any sports 모든 운동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끈대 육체적 기술적 그 다음에 책략적으로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으로 적응성을 낳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뭐야 전문화를 지금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지 않는 거야 강조하는 쪽이니까 반대 얘기잖아 실제로 4번 칠들은 아이들은 권장 받아야 되는데 뭐하라고 게임을 하라고 활동을 하라고 여러가지 스포츠를 하라고 뭐하도록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적인 발달 근육의 힘 그리고 신경적인 어떤 머리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요 아이들은 단지 그냥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어른은 그냥 하나만 해도 되죠 하나만 해도 되지만 어른은 하나만 해도 되지만 얘는 어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 봐야 된다 이거지 그들은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 복잡하고 분명한 physiological 생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애들은 Must be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어져야만 하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동기에 스포츠 전문화 이거는 뭐야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죠 이것도 그냥 같이 주제랑 같이 겸해서 나와버린 거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아 요거 요 문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하죠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예비 지식을 내가 먼저 얘기하고서 해볼게 이거는 이해를 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그럴까 자 여기 보니까 위장 환경주의 그죠 그러니까 위장 환경주의 회사는 뭐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자 위장 환경주의를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기업 환경주의를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기업 환경주의 회사를 그냥 세 개로 나눠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거죠 이쪽이 가장 좋은 형태지 얘가 여기 앞에까지는 약간은 얘는 그러니까 상징적 기업 환경주의라는 건 뭘 거야 얘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예전에 그 핑크빛으로 이렇게 됐어요 표현이 그렇게 나는데 뻥만 쳐 우리 환경보고 할 거야 뻥만 치고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해 얘는 그죠 얘는 마지못해 마지못해 가끔 해 가끔 실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죠 이거는 실천을 잘하는 쪽 그렇게 구별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더라고 이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보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되면 참조하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대 모하모사이의 그린워싱 자 위장환경주의 회사랑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이거 기업환경주의 사이에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야 우리 더웨이 하우는 관계부사 하우죠 피하는 법 어떡하면 이걸 안 쓰게 돼있죠 1번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죠 이걸 생략한다고 칠까요 이렇게 2번 아니면 선행사를 생략하죠 하우를 살리고 아니면 더웨이는 그대로 쓰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더웨이 쓰고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이해 되십니까 참조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됐은 괜찮아 그죠 근데 위치만 쓰면 어때 틀려 조심하세요 파란색으로 오늘 하기로 했죠 자 방법이 다른데 상징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것이 관련이 있대 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걸 뭐라 그럴까 우리끼는 그냥 이걸 뻥 이걸 뻥이라고 뻥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뻥 그 뻥이 아까 얘기한 그 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좀 이게 말이 그렇긴 한데 자 뻥만 치면 이쪽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걸 하면 이쪽으로 약간 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그거 관련이 있던 얘기죠 아인제스는 당연히 틀립니다 이해됐어 자 이건 문재인에게 좋아요 이런 거는 Inconventional definition of greenwashing 친환경주의 회사의 그 전통적인 그 뭐죠 정의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그 어떤 회사가 뭐하는 거에 이거지 뻥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렇게 의역을 할게 내가 선생님이 이해하기 좋게 너희들이 뻥치는 것이 다르되 분리가 돼 있다는 거 뭐 실제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환경보호 실천을 얘기하는 거지 실천과 별개라는 얘기니까 실천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꼬리페래 바든이니까 기빙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어느 경우에 이런 꼬리를 갖다 딱지를 받냐면 이런 호칭을 받냐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폭로를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존재할 때 뭐와 병행하여 뭐와 평행하여 그러니까 뭐뭐와 병행하여 즉 어쩌고 저쩌고 자 실질적인 환경적인 능력 실천 같은 거 하는 거죠 그것이 극역과 병행하여 병행하여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실천적인 실질적 실질적 친환경 실천능력이라고 그럴까 수행능력 수행능력 있을 때 없을 때 실천을 안 하면서 뭐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폭로를 해 뭘 폭로하는 거야 뻥을 폭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뻥을 폭로할 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저거 뻥치는 회사야 즉 위장환경 회사야 라고 그 명칭 딱지를 붙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정의상 당연히 회사의 의사소통 이게 회사의 의사소통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뻥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뻥이 이것도 뻥치는 거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걸 빼고서 커넥티드라고 쓰면 문맥상 맞아 틀려 틀려 뭐하고는 관련이 없어 환경적인 영향하고 그러니까 이거 환경적인 영향은 뭐야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댄 얘기죠 이해됐어 안댄어 이해됐죠 그러면 있다 단지 상징적인 관계만 있다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그 신호 이 신호랑 이 신호가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뭐 그 추상적인 개념 이해됐어 자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상징적으로만 그냥 관련이 있다는 거야 뭐 그 신호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뻥치는 거지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회사는 친환경으로만 갈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공허한 실천하지 않는 된 얘기죠 에코 상표를 갖다가 수용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 활동할 거니까 에코 상표를 받을 거야 라는 뻥치는 거죠 그거와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 즉 이 신호가 이트로 보는 게 그 신호가 의도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즉 우리 회사는 친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리고자 의도가 되어진 그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결국은 이게 엠프티랑 똑같은 거지 결국은 이해됐어 그거에 그냥 상징적으로만 관련이 있다는 거 즉 실천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냐 됐어 안 됐어 이거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 번 자꾸 읽어 처음에 아니 수능이든 뭐든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의 문제들이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주위로 올려버립시다 힘내 여기 3번이 제일 난해했던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자 에코라는 상표를 받은 갑자기 뭐로 넘어갔냐 이게 제품으로 넘어갔잖아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뭐 한다는 거니 상품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답이라는 걸 금방 눈치채 뭐로 바뀌었다고 상품 얘기로 갑자기 바뀌었잖아 이게 답이라는 걸 금방 알죠 여태 무슨 얘기했어 이거 위장환경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뀌어버렸잖아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이래 뭐 때문에 효과 때문에 줄이는 오염원 배출을 갖다 줄인 것 때문에 뭐 제조 과정에서 그리고 요 상품은 또 뭐다 경제적이래 뭐 때문에 그 효과 영향 때문에 뭐 줄인데 걔네들은 또 에너지 소비를 그리고 오염원 다루는 비용을 갖다가 뭐 줄이는 그 효과 때문에 굉장히 이 상품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지금 갑자기 상품소개로 넘어갔잖아 금방 답이지요 알았나 인 그린워싱에서는 어떤 필요한 관련이 없대 뭐랑 관련이 없겠어 뻥치는 거랑 실천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맥상 이걸 갖다가 어 necessary link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됐어 안 됐어 오하모사에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 상징 그 상징이 결국 뭐야 뻥친 거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뻥친 거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향상되어진 환경적인 그 실적 향상되어진 거니까 아인지 수많은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지 누가 위정 위장환경 주위에서는 그놈들이 뭐야 마스크 쓰고 침뱉을 놈들이지 상상해봐야 마스크 쓰고 침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우 생각만 해도 상쾌해 그치 웃자고 해본 소리야 자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래요 어디에서 상징적인 그 회사 뭐죠 친환경지 아까 이거 나왔잖아 이게 뭐여서 잠깐 올려볼게 이쪽이라고 마지못해하는 거기에 그러니까는 환경주의를 쌈팍하게 실천의 의지가 별로 없어 이 과인데 그 과에서 또 더 나쁜 과가 있다는 거지 이런 놈들이 이해됐어 일단 올리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환경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래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환경을 가끔 실천하는 그 회사 내에서 특별한 경우래 있는 거래 그런데 이거는 상황을 얘기하니까 외우는 괜찮죠 그러나 위치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자 회사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다고 하면 좀 만든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만든다 그 상징 상징이란 게 뭐라고 해서 할까 뻥 그 뻥치는 걸 한다는 얘기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오픈업갭 차이점을 차이점을 여기 보니까 뭐 벌리도록 그거보다는 그냥 알린다는 의미가 더 나은 것 같아 알리려고 차이점을 알려준다는 거야 알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뭐와 뭐 차이점을 알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야 상징적은 실적 상징적인 실적이 뭐야 뻥이죠 뻥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 그거 사이에 뭐 차이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이번에 친환경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얘기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그게 친환경정책을 뭐 한다는 실천한다는 무슨 효과 노릴 수 있겠냐 홍보효과는 노릴 수 있잖아 홍보효과를 뭐 위에서 일부로 로브릭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들은 놈들이 있나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 쓰고 침뱉을 놈들이네 자 웃으니까 좀 낫냐 어 그래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얘기네요 이걸 그냥 한번들이 얘기해서 뭐야 마스크 쓰고 침뱉을 놈들이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지금 밖에 몇 시야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어우 집중한 거야 가끔 그런 것도 괜찮아 알았니 그러나 자는 시간은 꼭 정해 기분 내킨다고 막 두세 시까지 하고 막 그런 몸이 밸런스를 잃으면 그 다음날 하루 까지는 거야 이해됐어 잠자는 시간은 꼭 정해서 자라 일어나는 시간도 대개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이해됐어 자 4번 이번엔 뭘 거야 앞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출제자가 말을 얘기했을까 자 Until reality recently 최근까지 자 그것은 자 이거 기억나 이특비동사 수동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냐 맞아 이특된 용법 그죠 일반 사람이 생략된 거잖아 이게 그럼 일반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바로 결론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사람들은 아 핑크빛이 난 것 같다 피피한다 뭐라고 대절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됐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비동사가 있어 is said 그럼 사람들은 말한다 was said 그럼 사람들은 말했다 이해 됐어 안 됐어 is expected 그럼 사람들은 기대한다 was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야 you got it 됐어 자 사람들은 뭐 했다 생각해왔다 대절이라고 인간의 언어가 중심 언어네 그죠 인간의 언어가 독특하대 우리 이런 얘기 딱 하면 뭐냐 인간은 우리만 우리만 언어 있어 대개 그거지 자 와이니섬 애니멀즈 몇몇 동물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뭘 자 루디멘트리 하면 뭐야 기본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수단을 뭐 가질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이 동물들의 언어시스템은 형태는 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재미따가리도 없대 뭐 언어를 재미로 하나 어쨌든 간에 지금 딱 보니까 뭐야 언어는 우리만이 독특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 같죠 분위기가 이런 글이 나오면 항상 반박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이제 반박을 막 하다가 인간만이 독특해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답인 거지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 재밌어 미안 재밌다 그래서 혼내지 마 더욱이 자 신화가 어떤 통설이 진행되는 것처럼 즉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대요 뭐랑 동물의 의사소통 형태랑 관련이 없된 얘기니까 이거를 만약에 없애면 틀려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죠 이분이 비록 비록 미안합니다 그것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언어겠죠 생기긴 했지만 생기긴 했지만 진화적으로 옛날 형태의 플로틀 랭귀지라는 게 뭐라고 조어 이게 무슨 말이야 조어라는 게 할아버지 조자잖아 그러니까 옛날 언어 그렇죠 옛날 언어의 형태로부터 생기긴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언어니까 뭐야 아무리 그 언어가 원시적이라고 해도 뭐보다 낫댄 얘기하겠냐 동물이나 이런 언어보다 낫댄 얘기하겄지 뭐 자 이 인간의 언어는 관련이 없대는 거야 뭐랑 동물이겠죠 뭐 의사소통 시스템하고 관련이 없대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파인딩 쓰면 안 되죠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Among other 프라이메 프라이메트는 뭐야 영장류 포유동물 뭐 이런 다른 타입의 종류의 뭐 동물의 한국에서 이런 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대는 거야 계속 뭘 밀고 있어 인간의 언어는 독특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다 미스래요 미스 정설 통설이라 이런 얘기지 그러나 이제 뒤집고 있어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on the way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왔어 왜 이렇게 길어 자 3을 주워 여기부터 이게 축적이 주워요 뭐에 대한 주의를 했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다른 종들이 의사전달을 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부터 고래까지 또 얘부터 얘까지 이런 것까지 했어 이게 여기까지 다 묶은 거죠 이게 본동사지 이해됐냐 또 주호동사 나왔어 내가 주호동사만 잘 찾는 거야 너희보다 잘하는 게 알았어 단어 두 개도 알고 자 이게 S 빼야면 일단 틀리죠 주어가 이거죠 기억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서 간다 그랬어 기억 안 나면 내 탓이야 니들이 뭐 그죠 사물주어에 따르면 그럼 훨씬 빠르다고 그랬어 실천하세요 자 그러면 그 축적된 연구에 따르면 뭐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방식에 대해서 연구에 다른 종이 즉 사람 말고 다른 종이죠 의사소통하는 걸 봤더니 뭐 유인에서 고래까지 원숭이에서 스타일링이 뭐예요 찌르래기 새야 새 새 새 얘기하는 거야 그 연구에 따르면 대절이래 여태시 생략된 거죠 이것은 즉 이것이란 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언어는 인간만이 독특해 다른 동물의 언어 형태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런 거였겠죠 그것은 뭐한 거다 과장해서 얘기한 거래요 이게 명사자리네 그 분리를 갖다 잘못 얘기했다는 거죠 구별을 뭐 인간의 언어와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의사 시스템 사이에 구별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얘기했다는 거야 이래서 올립니다 자 이것도 또 사물주언의 연구에 따르면 대절이래 그죠 인간의 뇌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 언어를 언어에 대한 준비성이 있대 어떤 준비성이냐면 발견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어디서 발견되지 않아 다른 종의 뇌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인간만이 언어발달을 시킬 수 있는 독트로가 된 얘기하냐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뒤집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죠 이해 됐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게 답이 제일 많아 앞에 주제문처럼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완전 반대의견이나 생판 다른 의견이 답이 되는 거라고 됐나 흐름을 캐치 잘해야 돼 Many of the characteristics 그 특징 중에 많은 거 보여지는 언어에 의해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많은 걸 봤더니 근데 걔들이 발견되는데 투 다양한 수준 정도로 발견되는데 뭐 여러 광범위한 범위를 가로질러서 발견되는데 뭐 뭐뭐 동물의사소통 시스템에 많은 특징들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유사점이 있다 없다 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 안 됐어 우리 언어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의 언어 시스템하고 사이에는 뭐하다 유사점이 있을 유자 한자도 되네 있다 오케이 고생 많았어 어때 좀 힘들었냐 이게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그럼 괜찮지 뭐 어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수고했고 여러분들 나오는 단어들 많이 있죠 rudimentary 뭐 이런 거 단어 어려운 거 많잖아 어떻게 해서 외운다고 노출을 자꾸 해 이거 언제 외우니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 외우겠다 어떻게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 어느 순간에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100% 들어가 있어 자 오늘도 힘내들아 알았죠 수고 많았고 다음 수업에서 싱싱한 목소리로 만납시다 goodbye everyone 해주세요 just testament